앙구독띠 앙따봉띠 앙알림띠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삼미크로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럭키파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빈 이디와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맵은 저번에 랑키 흑역사라는 그 맵이 있었죠 그 맵 제자점이 다시 만들어준 맵이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럭키파크로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이름은 세계의 심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약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구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? 맵이 약간 외국맵 약간 외국맵 같지 않냐? 파밍장 뭐야 아 이렇게 있는거구나 DPP장 요쪽이다 요쪽 아이씨 뭐야 그 다음에 밖으로 오케 가자 밖으로 맵 아 때리지마 야 견제중 견제중 야 곰이 너무 어두워 어 이거 뭐야 어? 왜이렇게 어둡지? 뭔가 의도가 있는건가 잘 모르겠네 어? 아니 아니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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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맵 이름이 세계의 심판이라는 맵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뭘까 약간 궁금해 아니 왜 때리지? 아니 아니 때리지 엄마 아 나 안되겠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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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업무함? 아 나도 강 내 내 내 내 내 그 뭐지? 호신 호신무기 어키 체크 오케 어 이씨 나버렸어 아 나 왜 나버렸어 하핰 어키 가자 가자 저번에 약간 이 분이 카페에도 활동을 해요 저기 카페가 있거든요 아무한테도 말을 안했지만 하여튼 카페가 있거든요 이 분 카페에서도 이 분이 뭐라 해야 되지? 저번에 수달님하고 누구의 실력을 생각을 못했다고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하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맵도 수정을 안됐다고 죄송하다 했어요 이번에도 근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만드는 것 자체가 충분히 감사하기 때문이죠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어? 그냥 깰 수 있는데? 마지막에 드로프인데 뭐야 너는 알고 있겠지 뭐야 이거 니가 온 길은 잘못되어 놓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몰랐다고 하지마 날 알고있어 뭐 걔네들아 앉혀 하지마 벌써 다른 세계에 뭔들어온 너의 빚을 말이야 계단이 오를 때 너는 무슨 생각이 있지 너무 쉽다 생각했습니다 힘겹게 동그롬 으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뭐야 안타깝게 되었네 야 그들의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 너는 공포와 절망 속에 헤매고 있으니까 이미 날았네 왜 방망을 오지 하나 뿐 뭐지? 죽어 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맵 제작세 쌓인 것 같아 아니 아 이거 안 채워놨다 아니 뭐지? 아니 나 뭐지? 와 이거 약간 뭐지? 아 근데 저기건데 뭐했었어요 니가 가봐 이거는 솔직히 저도 약간 있었는데 얘들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되니까 그냥 플레이를 안하겠.. 뭐지 말 안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할 수 있.. 아 뭐야 여기 뭐야 저씨가 뭐 large- steht 지금 İ잇 아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꼼수가 뭐냐면은 네 뭔데요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로 가면 안되나? 그래, 그리를 갈 수 있자 나이스 굳이 이렇게 어렵게 점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? 아 니들 플레이해 아니 진짜 오케이 한 번 이쪽으로 가봤으니까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맵이 되게 신박한데? 단순한 맵이 아니야 이분이 맵이 잘만들어 이메일 여기 또 발판이 하나 나왔습니다 밟아볼게요 당신의 빛은 아름답든요 뭐야 아름답돼 갑자기 편안히 갈 수 있는 유혹에도 계속 스스로 믿으며 뭐야 마이크 동크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잊지마세요 으핳핳핰핳핰핰핰핰핰핰 앞에다 말했어. 저번에 그지? 수달님과 누구의 그거.. 아 수달님과 그걸 해서 수달님과 그 뭐지? 뭐해서 뭐 뭐지? 난이도를 잘못 맞췄다고 죄송하다 했어. 님아 팀킬은 어떻게 된? 팀아 팀킬은 어떻게 된? 여기 또 길이 있거든요? 요쪽으로 가는 길하고 요쪽 가는 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요쪽으로 가면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 가봐야지 사과만큼 달콤한 것은 없다. 뭐지? 지금 우리 말 들새가 없어. 그러니까. 아 여기 길이 두 가지가 있네. 조용히 해봐. 여기서 또 한번 이거 밟아볼게. 또 어두워졌어. 뭐야. 너는 왜 어두워지냐? 뭐야! 그냥 여기로 집행했어! 어 니 맘에 깨먹었음? 제 말을 들어주셨군요. 들어주었군요. 유혹을 건디고 끝까지 자신의 빛을 지켜냈어요. 이 세상은 점점 어둠에 물들고 있어요. 그 안에서 당신은 계속 저항하며 깨끗한 색으로 세상에 물들이고 있죠. 이제 하나만의 고비완이 남았어요. 앞으로 나아가세요. 근데 이.. 근데 이거 빛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어요. 오 되게 약간 스토리가 있네. 뭐야 갑자기 갑자기 꺼졌어. 색이. 이게 제약자 의도인거 아닌가? 아니구나. 오케이. 되게 잘 만들었다. 이거 그냥 게임인데 멍청이들아. 어떻게 감이 아니라 챌린저 어떻게 감 잘하면 돼 그냥. 아니 이유따윈 없어. 제가 그 훈수한 훈수한 생물 뭐지? 빛을 잃지 말라 했거든요. 물들지 말라고.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오케이. 뭐지? 와우. 나한테 뜨는데. 당신은 해냈어요. 여기 가니까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깨는 거. 오케이.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. 뭐야 아무것도 없네. 그냥 잘. 뭐야. 응? 있는데 뭐.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있는데 오류인가? 아니 아니 이거 오류 오류. 무슨 대사일까요? 당신이 해냈어요. 그것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했어요. 자 뛰어내리세요. 당신이 끝까지 자신을 믿었어요. 그러니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고 저 밑에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. 그러니 빛을 가득한 세상이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. 대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? 어? 어? 야 이거 처음이다. 맵에 스토리를 파크로 이 모로키 파크로 맵에 스토리를 담은거는 오케이 나 한번 깼다? 엥? 하지만 잊지마요. 아하 으으 잊지않게 아하 이빈이도 하고 있죠? 흫 아 이거 재밌다. 그래 약간 약간 되게 신박한데? 앞으로 나아가세요. 아하 내가 말하고 있잖아. 엥? 저 주먹 깼어요. 약간 이런 파크로맵. 굉장히 좋아합니다. 오프닝 아하 아하 어쨌든 이렇게 오늘 럭키블럭은 아셉틱 럭키블럭이고요.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몰랐는데 맵에 여기 오프닝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. 그만 때려! 아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어 여기 뭐지? 이런 색으로 있고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순으로 있고 검정색으로 또 있고요. 그다음에 규칙과 인산말 힌트 어 이렇게 있네요. 이렇게 한번 읽어봐야지. 오늘 PVP는 금지입니다. 어? 어? 오른쪽 데스카운트 뭐지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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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아 이게 힌트야? 네. 그게 힌트예요. 악행을 범하지 말라. 내 손으로 헌데 없으면 도구로 손을 줄일 수가 있다. 왜 아우로 왜 아우로 왜 아우로 법구경 약간 의도를 알 것 같긴 한데 우리 히빈이랑 히디의 감수성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아니다. 여기는 편집해야 되겠다. 이런 파쿠르 맵이었죠. 저희가 이걸 읽기도 전에 그냥 해가지고 아! 그만때라!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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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와우! 오! 뭐야 여기 오호호 아이씨 뭐 캐지마 어어어 이 자식이 참경용 참 참경용이라 했지 흐흐흐흫 자꾸 방해 이상한지 나지마 뭐지 이거? 뭐 있는데? 럭키볼 캐 봐야죠. 오케이, 그 다음에 이거 나왔습니다. 어? 오오! 여기있다. 위에 스탬 가져온다. 아 뭐야 벌겁다. 어, 없어? 오오! 와 이 럭키볼 뭐야아! 나이스! 오케이 뭐지? 또 먹었는데 와아아아! 뭐지 이거? 뭐 이런게 있구요? 오 또 뭐 나왔는데? 잠시만 사라졌어 뭐 나왔는데 사라졌어 뭐지? 뭔가 찜찜하구만 아 뭐 하지마 위에 아무것도 없어 와아아아 뭐야아 오오오오 등의하세요 오오 가보 또 나왔다 문 다 터뜨려요 터지는거죠 제가 터트린게 아니에요 흠 으흠 오옹 오오오옹 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하핳하 왜 뻔히 보고있냐 오오 나이스 어 아 근데 이거 지금 뭐지? 곡괭이가 없어가지고 야 터트려 어! 네들 뭐해 아니다 그냥 다야공으로 곡괭이로 꺼내자 원래 그런게 뭐지? 여기 상은 없거든 꺼내는 말들 네. 오케이 꺼내고 이거 캐자. 오케이. 뭐야 여기 왜 몬스터 나와? 뭐지 이거? 무슨, 무슨 건석일까? 몬스터 나온다고? 몬스터 없애 없애. 오케이. 짜잔 좋았어. 그 다음 저기 있는 것도 캐자. 아우 저리가! 오케이. 있는 것도 캐자. 이거 뭘까? 약간 되게 좋아 보이죠? 기억이 다 안 나요, 저도. 와 피로랩이 있네. 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. 근데 이 정도만 캐면 될 것 같고. 끝났다 게임. 끝났다고 게임이? 아직 안 끝났는데요. 니가 최고 보임? 탤 수도 없어. 와 나 왜 이래!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. 약간 캐거는. 아 뭐야 내놔! 야! 안 하면 클리어 시킴. 10 9 8 7 6 5 4 4 2 빨리 버려 빨리 버려. 못쓰는데? 이 자식이 이 자식이. 이런 배음망도 하는 자식이. 거짓 못쓰는 니마. 안쓰. 오 뭐야 OP 밀리죠? 우와! 왜요? 아냐아냐. 오! 제발 여기있어! 여기있어 제발! 오 문 나왔어. 제발 여기있어! 아 뭐야 별거 아니다. 어 밥이다. 이게 밥 컷. 근데 뭐 밥. 내가 아무것도 안나온게. 몬스가 한마리가 안나왔어. 됐어. 몬스 아예 안나왔어. 아 이렇게 잘 안나오네. 이렇게 계속해구요. 뭐 안나와 잘. 오케이 여기도. 머리. 오케이. 나의 머리를. 아 뭐 나오네. 아 뭐야 이거. 살이 맞추기 아까부터. 그 옆에서 빌부터. 아 뭐야 이거는. 컷컷! 오케이 이거 좋구만. 참교육용 칼. 참교육용 칼. 가봇이. 가봇이. 그냥 나무 있으면 나무 먹어야 되고. 우리 가봇이 일반 가봇이 안좋거든요. 아무리 인진태도. 그냥. 조합은 그냥 해도 돼. 그 뭐지. 약간 이게. 모드만이 그래. 이런 가봇이 나와야돼요. 아 그냥 해도 되나? 아 조용히 해. 내가 말하고 있잖아. 오 뭐야 이거. 이거 별로 안좋은걸로 기억이 나는데. 와 나 가봇은 잘나왔다. 그래. 아. 오케이. 오케이. 그럼 이제 여기는. 나머지 이렇게 불러. 마이너스 100짜리. 다이아몬드로 조합해도 되죠? 네. 마이너스. 오케이. 아 나도 그렇게 할걸. 아 씨. 어 이거 조합되는거 맞냐 이거? 이거 안돼? 오 나이스. 아아! 뒤에 좀비가 안돼 때려가지고 죽었어. 오 나이스. 나 무기 겁나 잘 떠는데. 아니구나 잘 뜬건 아니구나. 음. 아닌가 잘 뜬건가 잘 모르겠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 다 하셨습니까? 이게 한 번 한 럭. 한 번 한. 첫 번째 반. 첫 번째 쓴 무기는 두 번째 판에 못 씁니다. 그럼 준비되셨습니까? 네. 네. 뭐야 이게 불. 오케이 내 스킬이야. 준비! 시작!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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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뭔 아직이야. 시작이야. 오빠 이거 어떻게 쓰는거지. 뭐야 나도 여기 있어. 아이 잘 안보여. 아 이거는 이걸 맵. 구간구간 마다. 빵꾸가 뚫렀어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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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riddu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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riddududu kids ANA 아아 n 아이들 대외 아 자막자! 일레 일로와.. 거만 도망쳐 으으 cricket 으아아아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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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ㅣ- HRvs 대... 데미 petass okay it 아ㅏㅏㅏㅇㅏ 에 ㅜㅏㅏㅏㅏㅏㅏㅏ Anth tidy 승ären Ik Walk 오아하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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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 히icus combustible 아 아 아 이거 안되겠어 이거 단판승구 두려줘 일로와 흠 우흠흠흠흠 흠흠흠 흠 흠흠 흠흠흠 흠흠 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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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~~ 아이쎏아ㅏ아아아ㅏ아ㅏ어어 오케이 일대여어 아니 게임 겁나긴해 에잉 그래시 시야 좀 하겠습니다 오케 flavour 1대0 free chat 후랭 ixed 하pan 1d 잘 모르게 이런ват 막아놓자 여기 막아 놓자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아 개까비 와 인디 따로티맨 어하하하 인디 따로티맨 아오오 이거 댐지 다운돼? 댐시다 히디아치 난 히디아치 죽었어 나도 히디아치 죽었어 아 이거 히디구 근데 히디 저거 보호 상관없이 저거 뭐지 드레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칼 블러드 드레인 이거 그냥, 이거 피 상관없이 빨아 제끼는 거네. 그 뭐지, 갑옷 상관없이. 그럼 이제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아, 항상 마지막은 나, 뭐지? 가죽 셋의 야무검이었는데. 아, 그래? 룰 받겠나요. 그렇게 할까? 너 위험해지면 내가 바로 들어갈게. 음! 음! 으악! 쯔! 쯔! 하하하하! 어, 뭐야, 뭐야! 아니, 저너먼트! 동변! 으아아aines악! 아아아아아악! 호에합! 호에이합! 이거, 저... 저기, 저기... 짐이 세다고? 사실 흰 버프를 먹었어. 그래, 그럴 거 같겠어. 아하하합! 아니, 남és 오더 때리는데. 아이, 자. 사실 이... 리매치 리매치. 오케이, 오케이. 아,하하하하. 아, 솔직히 말했잖아, anticipated Eagle Man 6회 마지막 cobra 으니 으으으으 아아악! 음.... ㅎㅎ ㅎㅎ 으øø've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experiences 부 thous게 개못하누 은좋게 먼저 두대 때린거가지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오늘 럭키파쿨 해봤는데 원래 무승구였어요 음.. 재밌게 보셨다면! 무승구죠 이거는 왜냐면 마지막에는 가죽셋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왜 한말도 안해 재밌네 무승구 수고띠 탈락